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지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4일 화요일이고요. 저는 방금 전까지 학교 다녀오너라 교복차림입니다. 오늘은 7월 4일인 S15분인 저울시니언니가 입주한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 시그널을 찍었어요. 입주시그널. 근데 제가 다른 S분들을 맞이하는 시그널은 처음 찍어요. 제가 니인언니때도 못찍었고 소연언니 입주할때도 못찍었고 그래서 이제 S15분인 저울시니언니가 입주하는 날에 찍은 시그널이 처음이에요. 약간 다른 S를 맞이하는게 처음이어서 근데 좋았습니다. 되게 제가 저번주부터 진짜 궁금해했잖아요. 위클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기대 엄청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정말 궁금했는데 재미있어요. 궁금했는데 드디어 오늘 볼 수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좀 있으면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모든 학교가 그럴거에요. 그래서 조금 설레고 있어요. 약간 학교 가는게 좀 재밌는. 왜냐하면 이제 시험도 끝났으니까 공부에 대한 압박도 없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약간 러블루션 연습하고 그렇게 준비하는거 보면 빨리 저도 에볼루션인 저도 빨리 준비하고 연습하고 싶어요. 약간 상상이 안돼요. 제가 무대에 서있는게. 그렇지 않나요? 약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새로운 하우스에 입주를 했잖아요. 이제 올해만 하우스가 몇번 바뀐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본에 있다가 유의도 하우스에 갔다가 성수하우스에 갔다가 남산하우스에 갔다가 지금에 있는 하우스로 오게 됐는데 되게 생각해보면 이사를 참 많이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하우스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는 사실 가평하우스에 가보지 못했지만 언니들 말로는 약간 가평하우스 느낌이 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가평하우스를 못 가본 대신 지금의 하우스에 와서 약간 가평하우스가 어땠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하우스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제 3개의 집이 있는데 진짜 너무 이뻐요. 그 하나하나 방마다 그 집마다 약간 좀 다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다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맘에 듭니다. 그리고 룸매도 바뀌었잖아요. 룸매도 바뀌고 약간 변화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번에 하우스도 바뀌고 룸매도 바뀌고 S15분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S16분도 들어오겠죠? S16분은 에볼루션 같이 활동을 하게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S16분 약간 16분이라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분이실지 네 진짜 제가 한국에 온 지 어제 같은데 벌써 여름이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어제까지 동복을 입고 막 시그널을 찍으면서 학교에 다녀오겠다고 한 것 같은데 벌써 하복을 입고 그 저희 동네에서 시그널을 찍었죠? 네 그동안 좀 많은 게 변화되면서 좀 많은 시간이 빨리 지나간 기분이에요. 벌써 2023년에 절반이 간 거예요 여러분. 또 지금처럼 한다면 또 절반이 가고 24년이 찾아오겠죠?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여러분. 예비 고 1. 졸업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에볼루션 활동하고 해외 투어도 가고 막 졸업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진짜 1년이 훌쩍 지나갈 것 같은데 벌써 기대가 됩니다. 에볼루션 활동과 해외 투어와 막 중학교 졸업과 그냥 모든 일들이 좀 많이 기대가 돼요. 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컬 연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안녕.